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고교 1학년 의학 논문 제1저자 신화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새벽에 올린 좌파 장기 집권 영상을 보고 박재현님이 남긴 짧은 댓글입니다 상당히 예언이 있는 그런 댓글입니다 불의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정이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을 뜻합니다 조국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신화는 아마 앞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그의 딸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것이고 조국은 이런 저런 연유로 아마 무죄석방이 되고 자유로워진 다음에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이 좌파 장기 집권이 아마 우리에게 선물할 세상일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대다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세월이 좌파 장기 집권 하에서 보통 사람들이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2월 30일 날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집권 세력은 좌파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등 굵직굵직한 권력기관을 모두 접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벽에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좌파 치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좌파 치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좌파 치아에서 누가 힘들어질 것인가? 먼 나라 사례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공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천일 동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난 천일 동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봅니까? 바로 그 경험을 5년, 10년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좌파 장기 집권 하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장소에서 3년, 5년, 10년을 예상한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공병호의 TV, 여론조사는 6만에서 8만 정도가 참여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97에서 98% 정도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다야 해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97에서 98%입니다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 길이 도무지 안 보인다야 해 훨씬 더 어려워졌겠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97에서 98%입니다 무슨 무슨 미터는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솔직한 심정은 살림이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좌파 장기 집권의 대부분 사람들은 패자가 될 것입니다 패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말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억수로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죽어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정권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렬함도 경제 앞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위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정치 권력이 경제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경제는 정직하니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경제기 때문에 절대 경제는 통제할 수 없죠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책이나 제도나 체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 하면 공기와 물처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좌파 장기 집권 체제 내외 속에서도 알토랑 같은 이익을 계속 챙기는 사람도 나오겠죠 소수의 지배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지배 세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을 누리겠죠 소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집권에 기한 공로로 공기업의 감사 자리를 얻거나 사회의사 자리를 얻거나 청와대의 무슨 무슨 자리를 얻거나 장관의 자리를 얻거나 차관의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덕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관직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끈을 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건과 줄이 닿아서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 가로등 교체 사업하는 사람 이런저런 광급 물량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나오는 그런 물건을 또 인위적으로 또 협조를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도 많죠 예전에 조국 와이프가 된 정경심 씨가 광급 회사 물량을 매출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매출의 수십 배로 급등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도처에 있겠죠 이익을 누리는 자는 좋은 거죠 좌파 세력들이란 것은 이익을 누리니까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가지고 무슨 무슨 단체 무슨 무슨 단체 돈을 팍팍 주지 않습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그런 국민들이 전 국민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좌파 장기 집권 어떤 조언이 있을까 사실 이렇게 공개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시대 변화를 읽고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A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자체가 주로 해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가 어려움을 겪든 간 그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한국 경제의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고 그 장기화는 아마 잘못된 정책 때문에 좌파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분은 해외 투자자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불가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고 아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장 솔직한 조언은 자식들에 위한 조언이 있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그런 거짓이 없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바깥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 바깥에서 직업을 찾아야 된다 바깥에서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고 막 야단 법서를 듣지만 그분은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대부분 다 처분해버린 겁니다 어둡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막 사려고 하니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묵직한 것 갖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이런 건 대부분 다 처분하는 걸 본 거죠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직접 자신의 투자 분야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세상을 보구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댓글이 나인 것을 많이 남기면서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문턱 떠오른 생각은 1997년도 6월 3일 날 홍콩 사람들이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홍콩 반환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영국은 자국 영토인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이양합니다 유니온제액기가 내려가고 중국의 오성홍기가 올라가는 과정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착잡한 기분이 들었던 홍콩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1997년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대만이나 이런 장치로 싱가폴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서 영국의 유니온제액 국기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100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해하는 지금의 홍콩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좌파의 길로 가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패자가 되는 것이다 왜?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원 배분을 낭비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체제라는 것은 그냥 지탱이 불가능한 책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좌파 중심의 정책을 쓰는 순간 급속하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실업자를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의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접수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예단을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흉중의 뜻을 아마 익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adasb 그 Sal см US 그가 심해지는 cuts 이 일패에서 kール집도 오픈